믿음 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온 오실 때까지 로마설을 읽다가 보면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또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기를 얼마나 갈망했는지 그것이 이렇게 확 느껴질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스 9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내 조국 대한민국이 예수 믿고 변화받아 고구마가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더라도 나는 그 일을 원합니다 이런 엄청난 또 너무 비장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바울은 이렇게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를 아주 절실하게 절박하게 그렇게 원하고 또 원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을 오늘 본문 11절 12절에서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지금 바울이 주장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한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첫째로 뭘 주장하느냐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비록 지금 불신으로 넘어졌지만 그 넘어짐은 최종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첫 번째 주장이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주장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그 넘어짐을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셨다 이거 두 번째 주장이고 마지막 세 번째 주장이 뭐냐 이 이방인들의 구원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로 하여금 질투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데 쓰임받게 될 것이다 이런 요지로 오늘 본문이 쭉 피력이 되는데요 저는 그 과정에서 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 어떻게 해서든 우리 동족 유대인들은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애절하고 절박한 바울의 심정이 거기에 다 녹아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 동족을 사랑했고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본인은 그렇게 유대인들의 복음 유대인들을 향한 그 말씀을 전하기를 갈망하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사도행정 구장에 보면은 바울이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이제 사명을 받는 그런 내용이 쭉 열거가 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주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울과 관련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정 구장 15절 죽게 해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바울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은 이처럼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 가지고요 그래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다가 보면 이런 갈등을 종종 겪게 됩니다 전에 뭐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안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때는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 안에 새로운 주인 십자가를 통하여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해 계시면 내 자와 주님의 뜻이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여기가 좋은데 난 이런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저곳에서 저런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충돌을 저도 가끔씩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보여주는 귀한 모습이 뭐냐 하니까요 자, 보면 13절입니다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마음으로는 나는 유대인의 사도라는 말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제가 분당우리교회 단임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내 생애에 너무나 무한 영광이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떤 자기를 소개할 때 명함에다 쫙 적어놓는 분 계시잖아요 무슨 보고 옆에 회장 무슨 이사장 무슨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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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쫙 이렇게 나가 있는 거 저는 명함에 그 하나도 안 넣습니다 또 뭐 직함도 없기도 하지만 저는 그냥 분당우리교회 단임 목사입니다 이거 하나로 난 너무 행복하거든요 바울이 나는 유대인의 사도라는 그 표현은 얼마나 원하고 또 듣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표현을 해요 갈라디아 2장 8절에도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한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가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신앙인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한 두 가지 모습을 바울에게서 저는 발견을 하는데요 첫째로 여러분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은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신앙의 성숙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바울의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랬더니 8절 무시야를 지나 더러와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에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바울은 원래 소아시아의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했는데 주님이 그걸 막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마음을 열고 유연한 태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원래 계획했던 소아시아 비두니아가 아니라 유럽의 마게도니아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런 유연한 태도예요 아무리 내가 이런 생각을 굳혔어도 나는 이거를 위하여 나는 인생을 걸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그 말씀 앞에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태도 바울의 이런 유연한 태도가 오늘 본문 13절에서 자기 스스로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소개하는 그런 모습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신앙의 연주가 깊으면 깊을수록 이런 유연한 사고나 또 흔한 말씀 앞에 언제든지 내 생각을 수정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신지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갈등을 겪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믿음이 깊다고 하면 날수록 생각은 더 완고해지고 고집 불통이고 갖다 붙이는 게 다 하나님 뜻이에요 왜 내가 하고 싶다 그러지 왜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시느냐고요 여러분 올 초에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2사의 55장 8절 말씀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 달 전에 말씀드렸죠 이거 송구영신예배 때 본문으로 쓰라고 주신 게 아니고 모든 연말연시 집회가 다 끝난 그 다음날 새벽에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뭘 의미할까요? 니나 잘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니목사가 돼가지고 맨날 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면서 왜 그걸 자꾸 하나님 뜻이라고 갖다 붙이느냐고 그렇게 지적하는 말씀 아닐까요? 2월달이 됐는데도 내 마음에서 이 2사의 55장 8절 말씀이 계속 머무는 거는 하나님이 저에게 뭘 교정하기를 원하시겠냐고요 11기 5장에 보면 나만 장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성경에 이 나만 장군이 나병이 고침을 받았다 이걸 여기다 왜 넣어놨을까요?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나만 장군이었지만 그 투구 속에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한센시병 그 나병으로 고통하던 나만 장군에게 데리고 있던 여종이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해 주지 않습니까? 병 잘 고치는 그런 능력 있는 종이라고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이제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엘리사가 어떤 처방을 내립니까? 11기 5장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랬더니 11절에서 나만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용어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교만이 다 담겨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군 줄 알고 달려 나와가지고 말이야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정성을 다해가지고 그렇게 반응을 보여야지 물에 가서 씻으라니 여기서 제 눈이 확 가는 것이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시작한 나만 장군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14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의 고침받은 이 이야기가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가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는 이걸 드러내기보다는 이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던 이 나만 장군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목표를 하면서 가지는 답답함이 그거예요 이게 나만 장군의 내 생각에는 이게 하나님도 잘 모르고 교회 오기는 왔지만 아직 멍한 상태에 있는 분의 모습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에는 그래서 젊은 목사가 신방 가면 화도 내고 뭘 요구하면 내 생각에는 이렇다 그러면서 안 들을 거라고 그러고 그렇게 초신자가 반응을 보이다가 점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면서 자기 생각을 하나님 생각 앞에 굴복해가는 이런 성숙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 현실 교회는 완전히 정반대예요 우리 교회가 기존 신자 등록을 안 받고부터 제가 많은 깨달음을 얻는데요 여전히 복음을 받아 처음 교회 등록하는 분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쏟아져 오고 있다는 이것도 우리에게 너무 고무가 되고요 그런가 하면 제가 보니까요 초신자들은요 초신자들은요 내 생각에는 없어요 그 신방 가가지고 그 아들 볼 때는 젊은 목사가 뭐라고 뭐라고 군면을 해도 다 아면으로 군면을 해요 오늘 제가 전도폭발 훈련생 모집하는데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좀 듣고 하십시오 그러면요 예수 1년 미만 믿은 초신자들 많이 갑니다 여기 오래 예수 믿은 분들은요 아이고 작년에도 광고하더니 그런다고 내가 마음이 변할 줄 아세요? 안 가요? 이게 참 제가 마음이 아픈 게요 이게 어떻게 된 게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신학교 가고 목사되고 그러면은 오히려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굴복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더 강화가 돼요 예수 잘 믿는 사람 고집 불통인 건 대부분 다 하시잖아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화가 되는데 또 그걸 자꾸 이제 하나님 뜻이라고 포장하는 못된 버릇까지 같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세요? 너무너무 멋져 보이는 가보단에 살이 썩어 들어가는 고민을 안고 계세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세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걸 없애지 않고는 어떻게 고칠 방도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에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남한 장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딱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남한 장군처럼 비록 뭘 잘 몰라가지고 내 생각에는으로 시작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알아가면서 내 생각에는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바울의 모습에서 배울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맡겨진 사명에 대한 열정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죽 그 유대인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는 혹 내 고죽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바울은 나는 유대인들에게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마지 못해가지고 그냥 뭐 시키니까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 바울의 열정이 얼마나 넘치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왕에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면 내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로 영접하고 십자가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져 그 이방인들의 부엉이 일어나서 내 동족 유대인들이 이걸 보고 질투심이 나가지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내가 바란다 여기 막 바울의 열정이 막 묻어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에게 이 열정이 있습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이게 실환지 지어낸 얘기인지 좀 헷갈리긴 하는데요 제가 어느 그려 보니까 그 알렉산더 대왕이 사냥을 좋아했다 그러네요 어느 날 이제 어느 알렉산더 대왕의 지인이 사냥개 두 마리를 선물을 했대요 아주 고도의 훈련이 착할 때 사냥하는 데 너무 유용할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사냥개 두 마리를 선물을 하고 나니까 이제 기대가 될 거 아닙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 선물 받은 잘 훈련됐다는 그 사냥개 두 마리를 데리고 이제 며칠이 지나가지고 토끼 사냥을 나간 거예요 너무 기대를 했는데 이 두 마리 개들이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움직이지도 않고 막 걸빛하면 덜어눕고 엎드리고 그래서 아 이게 뭐 처음 이제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적응이 안 돼서 그러나 보다 화는 나지만 그거를 좀 너그럽게 봐줬대요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이번에는 사슴 사냥을 나가는데 이 개 두 마리를 데리고 갔대요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적응이 됐을 것 같은데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틈만 나면 엎드리고 누우려고 그러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개 두 마리를 죽여버렸대요 그리고는 이제 그 사냥개를 선물한 그분을 이제 그 친구를 만나고 화를 낸 거예요 그 왜 쓸데없는 개를 선물했냐고 아무 데도 쓰일 데가 없더라고 내가 죽여버렸다고 그랬더니 그 개를 선물한 그 지인이 너무너무 실망한 표정으로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그 사냥개들은 호랑이와 사자 사냥을 위해서 훈련된 갓비산 개들이었습니다 호랑이 사자 이 맹수들을 위하여 그 맹수 사냥하는데 잘 훈련된 사냥개를 데리고 토끼 사냥을 가니까 사슴 사냥을 가니까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어낸 얘기 같긴 한데요 이 실화 같지는 않아 보이지만 이 여러분이 지어낸 것 같은 느낌이 솔솔 나는 이야기를 왜 제 마음에 자꾸 이거를 데려다 보는지 아십니까 오늘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주인 잘못 만난 사냥개처럼 무기력해가지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토록 무기력한 삶을 사는 거는 오늘 잘못된 주인인 이 세상 가치관이 그저 여러분 이 땅에 보내가지고 돈이나 많이 벌고 돈이나 펑펑 마음껏 써보고 무슨 자리나 하나 얻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보신이나 하도록 그렇게 살면 된다는 잘못된 가치관을 계속 심어주니까 내 영혼이 병이 드는 거예요 나는 바울처럼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을 넘어 하나님의 그 영혼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멋진 삶을 살라고 사자를 사냥하고 호랑이를 사냥하는 사냥개로 길들여졌는데 세상은 토끼 사냥만 하고 살아 토끼 사냥만 뭘 그렇게 세상을 힘들게 살라 그래 제 마음이 슬픈 것이 있다면요 오늘 우리는 바울이 다메석 도상에서 새 주인을 만나 호랑이 사자를 사냥하는 일에 그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를 위에서 자기를 불러주신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한번 보십시오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에게 이 야성이 있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학 다닐 때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열정이 있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CCC, 네비게이터, SFC 대학 시절 기억 안 나세요? 캠퍼스에서 그 쪽복음을 들고 곳곳으로 예수 그리스로 증가하던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어떡하다가 그 열정 다 잃어버리고 호랑이 사냥, 사자 사냥에 쓰임 받아야 될 여러분들이 그 토끼 사냥이 나면서 돈 몇 푼 주는 거기에 온통 그냥 영혼을 다 팔아버리는 이런 가슴 아픈 자리에 빠져 있지 않은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내 꼴이 내가 한심해서 그래 내 꼴이 분당 우리에게 처음 겨쳐가고 드림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주중에 흔적도 없었지만 그때는요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우니까 밥 먹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외에 그 과학자들이 요 알약 하나만 딱 먹으면 요거 아침용, 점심용, 저녁용으로 누가 이거 만들어주면 내가 꼬박꼬박 밥 먹는 데 시간 내가 절약할 텐데 여러분 개척 초기에 자는 시간이 얼마나 아까웠는지 아세요? 저는요 막 너무 나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매일 졸려야 되는 게 밤만 되면 이 아까운 시간 교회 좀 커지고 나니까요 저한테 그런 열정이 지금 없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안 생겨요 그런 열정이 토끼 한 마리 잡아놓고 이제 교회 이만큼 키우고 뭐 이 정도 알려지고 이게 날 죽이는 거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여 이방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애를 쓰면 그래서 저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부엉이 일어나면 내 동족 유대인들이 그거를 보고 질투심을 느껴 저들이 예수 믿을 것이라는 이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달려갔던 것처럼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이런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을 드립는 태도 그런가 하면은 토끼 몇 마리 잡고 안 좋아라는 세상에 달콤한 그 세상 주인의 유혹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야 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보금화되는 일에 온 세계가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꿈을 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 이 열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바로 이런 정신을 가지고 그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한 가지 권면을 하는데요 뭘 권면하느냐 17절부터 보면은 참 중요한 한 가지 권면을 합니다 자 1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남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부침이 되어 참감남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 저 그 다음 보세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부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 다음 보세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지금 바울이 충고하는 게 뭐예요 교만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썩 둘러봤더니 이거 뭐 그 유대인 선민이라고 자랑하던 유대인들은 별로 보이지도 않고 우리 이방인들로 가득 차 있구만 그래서 막 그런 자구하는 마음이 생겨서 유대인들을 아주 조롱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에서 지금 왜 이런 말씀을 언급할까요? 텀만 나면 찾아오는 게 교만이니까요 텀만 나면 하여튼 뭐 텀만 나면 비짓고 두르는 교만이니까 여러분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바울의 이 권면을 보면은요 딱 예수 믿고 나면 두 갈래예요 정길로 정식으로 된 제대로 된 길을 가면은 그 사명의 길을 가고요 역길로 세는 건 다 교만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제 두 갈래 중에 하나일 텐데요 어느 길을 가고 계세요? 지금 사명의 길을 가고 계세요? 열정으로? 지금 교만의 길로 빠져버렸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의미에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교만을 피하기 위해서 두 가지 꼭 기억을 해야 될 사항을 본문에서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첫째로 여러분 교만을 피하기 위해서는요 교만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흉기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교만은 이건 교양의 문제, 예의, 인격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자, 20절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바로 앞 18절에서 바울이 왜 유대인들에 대하여 교만하면 안 되느냐를 설명하면서 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이스라엘의 뿌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접부침을 받은 가지가 자기를 지탱해주는 뿌리를 멸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교만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 뿌리 되는 유대인들을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군면을 하고는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에서는 그 정도 때문에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교만하면 니들도 망한다 그 원뿌리라고 하는 유대인들도 교만해서 망한 거다 너희들도 교만하면 망하게 된다 이걸 지금 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성경 몇 구절 몇 단어 머리에 이렇게 각인이 돼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2사의 6장 1절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우시아 왕 우시아 왕이 누군지 아시죠? 16살 어린 나이에 왕으로 등극해가지고 52년 나라를 다스린 장기 집권한 왕인데요 우시아는 26장 4절에 보니까 역대학 26장 4절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또 26장 8절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받침해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변방 애국 변방까지 퍼졌더라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얘 정직한 애야 그리고 온 백성들이 보기에 능력이 탁월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다가 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멋지게 출발한 우시아였는데 그만 역대학 26장 16절 그가 강성하여 지메 이게 문제예요 그가 강성하여 지메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범주해야 돼 이 법칙에서 우리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지메 분당 우리에게 사람 좀 많이 모이기 시작하며 그 순장이 다락방에서 칭찬을 듣기 시작하며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범주해야 돼 여러분 우시아는 딱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초장에 너무나 순수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받으며 잘 살다가 후반부의 교만에서 망한 사람이다 이게 우시아예요 제가 여기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걸 왜 여기도 입력을 해놨을까요? 길 가면서 한 번씩 제가 중얼중얼해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리고 한 마디를 더 덧붙여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찬수 너도 교만하면 죽어 제가 저한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한 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렇게 하고 이제 한 마디 더 하시는 거예요 길 가면서 이찬수 너도 교만하면 아 이찬수 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기 이름 넣어 갖고 하셔야 됩니다 교만하면 죽는 거예요 원가진 유대인들도 교만해서 불순종해서 저 자리에 빠졌는데 영국이, 유럽이, 미국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바울이 지금 이렇게 경고하는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한국 교회가 어쩌다 이 꼴이 됐다고요? 교만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순장님이,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장노님들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교만하면 너도 죽어 이것이 교만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요 교만을 피하기 위해서는 바울처럼 좀 더 큰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인생의 그림을 좀 크게 그리셔야 됩니다 우리 13절,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죽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지금 그저 맡겨준 이방인의 사도 그래서 막 전도 많이 해가지고 이방인 교회가 지금 와우, 이반명이나 모였네? 이런 것으로 바울이 만족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근본적인 꿈이 뭐예요? 원대한 꿈이 우리로 치면 오늘 분당 우리에게가 얼마 모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진짜 복음으로 변화되고 인격이 달라지고 하나 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인생이 달라지고 병이 떠나가고 이 놀라운 소문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의 변화를 보고 시기를 느껴 나도 십자가 믿어야 되겠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 바울에게 이런 원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까지 사람 좀 보이는 거 바울에게 교만을 가져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큰 꿈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의 교만은 전부 축소지향적으로 뭘 했다고 그렇게 교만한 뭘 했다고 뭘 갖췄다고 여러분 그렇게 교만했냐고요 도대체 그 똑똑함은 얼마나 똑똑하길래 여러분이 교회에서 그렇게 맨날 여러분 생각이다 하나님 생각과 일치한다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교만한 자리에 빠지느냐고요 더 큰 꿈을 꾸고 더 큰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은 나 토끼 몇 마리 잡도록 그렇게 나를 훈련시키신 거 아니다 그까지 사슴 사냥에 나를 동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호랑이를 사자를 저는 여러분이 이 큰 꿈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밥 반공기 먹고 배가 막 풀러가지고 포만감을 느끼며 오늘 밥 엄청 먹었다고 하는 그런 포만감이 아니라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의 사명이 여러분을 교만의 자리로 이루지 않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제가 이번에 하와이에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들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최근에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캐나다 시민권 가지고 계시던 목사님이 너무 선한 일을 많이 하다가 거기에 이제 잡혀가지고 사형선고를 받고 나중에는 이제 종신형을 강제노동 그렇게 이제 고생을 했는데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와 그 정말 힘들으셨어요 영하 26도 영하 27도 막 이렇게 추운데요 영하 24도 25도 되는 거기에 꽁꽁 은 땅을 가로 세로 1m 깊이 1m를 파는 거예요 그냥 하루 8시간 동안 파는데 이틀 걸려야 파지는데 이틀 걸려야 그래가지고요 계속 그 동토 은 땅을 파니까요 막 땀이 범벅이 되는 거예요 온 몸에 다 땀인데요 손발에 동상 걸리고요 하다가 쓰러지고 너무너무 고생스러운 일을 2년 6개월을 했는데요 그 고생고생 말로 다 못하는데 제가 사석에서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이거예요 이분이 진짜 절망적이었던 건 뭔지 아십니까? 2년 6개월 있는 동안에 캐나다 대사관에서 두 번 면회 왔고 스웨덴 대사관에서 두 번 면회를 왔대요 그러면 이제 호출이 돼서 나가면은 막 이제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좋은 소식 있으려나? 평양에서 온 관리가요 이 목사님을 데리고 가면서 희망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절대 희망 갖지 마라 꿈꾸지 말고 들뜨지 마라 너 평생 여기서 살아야 된다 미국이 캐나다가 뭐라 그래도 너 안 보내준다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이분이 간정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하와이에서 사석에서 들은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 못된 관리들이 매일 아침마다 세뇌가 그걸 해요 너 여기서 못 나간다? 기대하지 마 너 여기서 못 나가 매일 아침마다 그 꿈을 꺾어버리는 세뇌를 시키는데요 이 목사님이 그 희망 꺾이면은 그 윈번가? 그 미국 젊은 청년이 하나 죽어서 나왔잖아요 기도로? 말씀으로? 말씀을 암송하고? 제가 하와이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그 목사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거는 영적 싸움은 한 번 죄짓게 하고 한 번 자빠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너 이제 희망 없다는 거 너 구호 못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너 이 직구석이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고 너 안 된다고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눈을 떠보면은 동족 유대인들은 자기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희망은 보이지 않고 그 암담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절규하듯이 로마서에서 선포하는 걸 한 번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조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현실은 너무나 암담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럴 수 없느니라 결국은 2년 6개월 만에 이 목사님이 5분 전까지 몰랐대요 훈련하셔가지고 지금 가족들 품으로 가셨거든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슴 아프게도 오늘 한국 교회는 우울증이에요 모두가 다 비관을 얘기해요 희망 없다 전도 안 된다 해보셨습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부흥은 끝났다 이 암담한 소리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흘러나오는 이 시대에 오늘 지금이야말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오늘도 일하신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들고 그렇게 곳곳에 우울증 환자 같은 한국 교회를 치유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근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름을 부르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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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